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송지은입니다 2024년 청년 다니엘 기도회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 청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2024년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 같이 뜨겁게 예수님을 느끼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 화이팅!